아 한글자막을 만듭니다. 한글자막을 만듭니다. 한글자막을 만듭니다. 에이 요! 왓 더 푸악!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 환산 해보고 환산 링크 맞춰주고 그 다음에 보수 시작하자 어허 5등? 아 내가 이세계 5등이라니 하하하하 점수 많이 올랐다 근데 점수 많이 올랐긴 했다니 방황한 보람이 있긴하다 셀앤솔풀이나 한번 해볼까? 셀앤솔풀 간다 셀앤솔풀 갑니다 강화 소소하게 7레벨 나의 컨트롤을 믿는다 빠르게 캡슈솔풀하는 모습 어쩌자고 어떤 식으로 진영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먼저 하드레셀의 쏠풀 도전 시작해볼 것 같음 아 육사로만 딜을 넣어? 아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육사로만 딜 넣어 아 마이갓 오 마이갓 오오오오오오 어? 아아아아 아 이거 흑딜했으면 깼을것 같은데 아아아 아 시몬따 어? 어? 아 나 미치겠네 왜 이러고 아 나 미치겠네 아 잠깐 여기서 죽어 아 나 미치겠네 아까랑 똑같이 죽었네 아 나 미치고 그러게 노부럽 시간나에 오만합니다 당연히 결정을 받지 아 바인드 그냥 풀 돌면 바인드 걸고 아니 이놈은 아까 전엔 죽어도 안오더니만 그치 평소 세이스대로 간다에 podemos 간쩍 간쪽 점점 밀기업한quez 딱 어에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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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엉 그중에 이거 뭐할까 어우 걔해라 모르겠다 일단 넘어가자 2페이지가 불편하게 하자 어 왜 켜 이걸 어어 헤헤 나도 모르겠다 으악 2페이지 2페이지 뱅 2페이지 1번째 공격에 만듭니다 2번째 공격에 뺏어야 합니다 1번째 공격에서 제작되는 공격에 구입하는 중 2번째 공격에 뺏어 주어진 공격에 관한 것 같습니다 2번째 공격에 만듭니다 아 아 아 오우 아 아 으 어 뭐야 뭘 맞은거야 어 아퍼 아퍼 아힝 오오, 오오, 오오 어우, 너를 개같은 놈 하하하하하하 다짓나네 맞은거 같은데 포코브리 아이고 어 대질뻔했네 움직 아솔뜨리라 그래 어 에이 장난치지마 에헤이 30분 버티기 쉬운 보스인데 에헤이 어 진짜 억같게 같은데 어 어 어 어 세벌이 와 세벌이는데 오오오오오 어 에 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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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 디딜필 것 같던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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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예 예스 이거지 왜 이 맛으로 하도 세례수록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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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해서 봉소 봉소로 가자 나 먼지 욕심많은사람